반갑습니다. 정람원입니다. 다볼남 독서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부제 보십니까? 결심했다면 자진은 충분하다. 살짝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독서서, 문학보다 독서에서 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수능 공부의 초반 단계에서 특히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내가 공부하면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이 생각과 세계관을 장착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이후의 향상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다볼남 독서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수능을 위한 개념, 이건 당연한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푸는 걸 익히면 내가 연습을 하면 늘겠구나라는 그 생각, 그걸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롤 프로게이머 도전하지 않아요. 프로도, 프로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해볼까? 뭐 챌린저? 아 챌린저도 말도 안 되나? 어쨌든 도전도 안 한다고. 그걸 내가 연습해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수능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 등급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6등급, 7등급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100점을 꿈꾸진 않아. 근데 난 3등급 정도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될 만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했으면 자제는 충분하니까 스스로를 믿고 좀 도전하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표는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달아봤는데 일단 이 개념 수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개념이 바로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왜 배우냐면 이 표지가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 할 거야? 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라는 생각이나 독해의 방향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통해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내시면 그 의도에 따라서 주요 정보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왜 읽어요? 문제 풀려고 읽는 거잖아. 이것들이 정답 구성이 어떻게 쓰이니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보면서 수능의 정답 구성 원리가 굉장히 일관되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내는 게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고 이 과정을 다 소화해내신 다음에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심리적인 이점 읽기 능력이라는 건 훈련 통해 개선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나의 주장과 호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 정규 교육 과정에, 초중고 교육 과정에 읽기 교육이 왜 있겠어요? 당연히 훈련을 통해 개선이 되니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제 수업을 통해서 이걸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좀 챙겨가셔라.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것만 얻어가면 저는 역할 다 했다고 봐요. 강좌 구성입니다. 여기가 설명이 좀 길어요. 글 읽기와 글쓰기의 기본 원리. 이것을 수능 최적화 형태로 학습을 하고요. 2005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평가원 기출 선별해서 다룹니다. 옛날 기출 쪽에 살짝 비중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신 기출 버전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다풀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담, 다풀담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평가원 기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거의 다 합니다. 교재는 다볼담 독서편 한 권 있으시면 수업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특징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글 읽기의 기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제시문에 문제가 여러 개 엮여 있잖아요. 다 푸는 거야.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데 시작부터 4점짜리 문제 일단 풀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수학 공부를? 그렇게 안 하죠. 국어도 똑같아요. 이 수업은 지금 개념 완성 단계에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읽기의 기초부터 할 거예요. 그럼 뭐부터 공부하냐? 문장 문단 을 정확하게 읽는 것부터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길진 않아요. 굉장히 짧게 언급이 되고 지나갈 건데 어쨌든 기초를 아주 자세하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이 발취문항, 전체문항 구성입니다. 이 발취문항이라는 건 뭐냐? 아이고, 괜히 지웠네.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이를 두 번 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제시문에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개 엮여 있잖아요. 보통 이걸 한 번에 다 푸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탁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개, 두 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그 윗단계의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네 개의 문제 수준이 다 같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그 개념 공부에 최적화된 발취문항 구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 풀다 보면 제시문에 묶여있는 전체 문항을 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기출을 주제로 다루지만 그 기출의 전 문항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개념을 학습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복습할 때 수업 다시 돌려보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수업을 뭐 아무 때나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의 제약도 있고 환경의 제약도 있잖아요. 교재만 있으시면 복습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수업의 체계를 싹 다 녹여서 해설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아, 뭐 수업 복습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란 자체 제작 문항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 학습에 흥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국어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재수생들 너무 질렸습니다. 기출에. 그래서 기출을 언급하면 벌써 눈이 동태 눈이에요. 근데 다시 봐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일단 하긴 하거든? 근데 아, 봤던 건데 하는 눈빛이 막 물론 제가 그 봤던 건데 얘기는 안 해요.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듣고 나면 오케이 하지만 듣기 전에 마인드가 좀 질려 있거든. 그래서 학습에 흥미를 위해서 제가 쓴 제시문들 예, 몇 개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다. 단원 구성은 이렇게 총 7개 단원이고 여기에 적용 과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서 주제 0번 이게 바로 글쓰기와 글읽기의 기초 원리를 예문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파트고 이 부분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풀담 OT에서도 언급은 할 텐데 답풀담 과정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독서 주제 0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독서 주제 0번은 애초에 공개 강의이기도 하고 이게 첫 강의니까 공개 강의이기도 하고 교환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언어 내용과도 충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서 주제 1에서 5번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수능에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서술 방식 개념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평가와 기출문제로 진행을 하고요. 이 강사 제작 문항은 여러분의 약점을 저격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용 과제 있고 되시겠죠? 자, 단원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지금 여기 4개의 항목은 여기 독서 주제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독서 주제 0번은 아예 문제풀이가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강사 제작 문항은 주제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주제 5개에 대해서는 단원별로 이렇게 4개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 설정을 해드리는 파트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출제 매뉴얼을 가져다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가시면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통 출제 매뉴얼이라고 부르는데 저거 좀 옛날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저 말을 쓰시길래 제가 그냥 소통의 편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출제 매뉴얼의 일부를 해석을 해드리고 그 출제 매뉴얼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언급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왜 배워야 하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정해 드린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개념 알려드리고 연습문항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문제풀이 없이 예문을 통해서 개념 학습해드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발췌 문항을 주로 다루면서 개념을 알려드릴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볼담 독서편 기출의 모든 선택지와 문장을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개념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자세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췌 문항이라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목표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미니타임어택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출 분석할 때 기출 분석이니까 천천히 늘어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15분, 20분이면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괜히 50분, 60분 보고 있다. 근데 그건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와일드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항상 뇌를 풀가동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두 뇌 풀가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 제시문을 묶어서 시간이 쫓기면서 앞에 배웠던 개념들을 한 번 적용해 보셔라. 물론 시간 초과한다면 더 보셔도 돼요. 당연하죠. 지금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나서 적용 과제 파트도 있습니다. 역시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적용 과제까지 강의가 다 있으니까 과제 해설도 여러분 필요하신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안정적인 1등급이 아닌 모든 학생 중에서 5등급 이상에게 추천합니다. 5등급 밑에는요. 당연히 뭐 들으셔도 되고 제가 현장 다녀보면 6등급 친구들도 가끔 오는데 소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5등급이어도 다 같은 5등급이 아니고 정말 경험이 아예 없다. 그러신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소화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공부를 좀 했다는 전제로 5등급 이상인 친구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소화하시려면 그래도 3등급 정도는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초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앞에 기본담원 강좌 있습니다. 인문강좌. 거기서 많은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거기 있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하고요.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개념부터 정확하게 쌓아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이 수업은 문제를 풀지 않고 짧은 글을 읽어나가면서 주요 정보를 캐치해내는 과정. 이게 독서주제 0번인데 이런 수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베이스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라서 내가 아 저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독서주제 0번을 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유베이스 친구들은 이 수업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특히 제휴생들 잘 들으세요. 나 기출회독 몇 번 했어. 엔제도 많이 풀어봤고 실모도 진짜 두 장치한 회사별로 다 풀어봤는데 벽을 넘을 수가 없더라.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 기초 개념이 구멍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채워드릴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이 유베이스인데 기출회독 엔젤실모 막 진짜 고인물로 돌렸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양 늘려서 공부할 거 없잖아요. 뭘 더 하실 거예요. 올해도 사설업체 문제 기다리실 거예요. 기출 지진리니까. 양으로 늘려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알고 있잖아. 몸으로. 근데 그거 말고는 불안하니까 다른 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 수업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업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구멍을 채워보시기 바란다. 오케이? 자 일단 이 수업은 제가 처음 말했듯이 개념 완성 단계의 강좌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희망이에요. 희망. 국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계속 싸워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 뒤에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향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면 늘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걸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